충남이 제안하는 자살 예방 대선 공약 마련을 위한 전문가 좌담회가 30일 충남도서관에서 열렸습니다. 충남도의회와 국립공주병원, 굿모닝 충천이 공동주최한 이번 좌담회는 자살률 실태를 분석하고 국가적 차원의 해결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2019년 기준 충남 지역 자살률은 인구 10만 명당 35.2명으로 전국 17개 광역지자체 가운데 가장 높습니다. 이날 좌담회에 참석한 전문가들은 자살 예방을 위한 정책이 대선 공약과 국정과제에 반영된다면 자살률이 낮아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